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무수행 중입니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입니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입니다. 공무수행 중입니다. 아니, 요렇게 많이 길어가면 자, 또, 이렇게, 어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요? 어? 이렇게요? 잠깐만, 잠깐만 여기 여자 탈이시거든요? 누구세요? 자, 일단 나가서 얘기합시다 뭐, 뭐, 왜요? 이거 나와요? 이쪽에서요? 일단 나가세요 뭐, 뭐, 왜, 어? 죄송합니다 어, 이거 나와요? 뭐야? 뭐요? 외교통상부에서 나왔어요 바쁜 일 같지 않아요, 자세한 일은 나중에 맞고 나중에 맞고 일단 연장 금융 좀 합시다 내 말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쪽이, 나 알바, 나 알바 잘리면 알바 잘리면 그쪽이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왜요? 책임지면 돼요? 책임지면 돼요? 네? 그 알바비 내가 내죠 한 시간에 100만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괜찮아? 200원 해줄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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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원 200, 200원 200, 200원 나중에 끝나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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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바빠서요 연장되면 못하겠네요 ciendo 리허설 리허설 아니었어 아니아니아니